안녕하세요 유태선의 품격 있는 리뷰 품격은 꼭 인격이라고도 하죠 바로 갈게요 아잠까비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일회용 변기 커버 N커버입니다 요즘같이 공중화장실에서 쓸 수 없어요 아 너무 찝찝해 그래서 이 N커버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물티슈처럼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휴대성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자 이제 품격 있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깨끗하다 이 파란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고정이 딱 되죠 이 N커버가 99.9% 향균 처리를 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곳 칼선 처리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모든 사이즈에도 다 크기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리실 때도 이게 천연 펄프 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물에 버리시면 됩니다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이 N커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산 저가형과는 달리 천연 펄프 100% 다 국내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사용하기 꺼리셨던 분들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태선의 품격 있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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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